안녕하세요. 대지아빠와 함께하는 분양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경주, 경주 원도심의 최초로 브랜드 파워 1위인 힐스테이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바로 힐스테이트 황성입니다. 힐스테이트 황성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금리 부담을 해소해줄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발코니 확장비용 무상, 계약과 동시에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고 이 특별한 혜택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황성이 자리하게 되는 경주 황성동 일대는 용왕지구와 용강지구, 황성지구 세 군데를 합쳐서 약 49만평 규모의 면적으로 신주거타운이 형성이 될 예정이고 힐스테이트 황성은 용강지구 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심 생활 인프라와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원도심에는 2025년 기준 약 85%가 중공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초과된 단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한 경주는 신경주역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신경주 역세권역에 비해 원도심은 신규 공급이 부족하기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이미 갖추어진 생활 인프라에 그럼 수요는 어떨까요? 경주시에는 총 37개의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성이 완료된 곳과 현재 조성을 이루어지는 곳에 약 2천여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종사자 수는 약 4만4천여 명이며 추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구가 증가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보게 되면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신경주역까지는 약 25분 서경주역과 경부고속도로 경주IC까지는 약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서경주역에서는 포항과 울산, 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해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는 경북 경주시 황성동 45번지 일원이며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7층, 6개동 608세대가 들어서며 주차는 세대당 1.5대인 915대, 84제곱미터 A, B, C, D 4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스테이트 황성은 모든 동이 1층 필로티 설계로 개방감이 우수한 2층 높이, 일반 아파트 3층 수준으로 들어서게 되며 단지 내 커뮤니티로는 휘트네스 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는데 눈에 띄는 커뮤니티 시설은 H.I. 숲입니다. H.I. 숲은 실내 공간에 야외 숲을 누비듯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휠스테이트 황성은 현재 모델하우스를 운영 중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688-815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